하아하 어떻게— 존나 무서워 어떡했어 너무 무서웠어 아 존나 무서운데 implications 잠깐 아니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신기하다 와 못하겠다 41초로 찍었는데 확실해 하는거야? 잠깐만 인테비 하지마 와 존나 높아 ㅋㅋㅋㅋ 야야 그거 어떻게 하는거냐? 발 올려놓고 안 내려가기 어떻게 하는거냐? 앞으로 그렇게 꼬끄라지라니까 너무 높아 잠깐만 못하겠어 잠깐만 아니